북한에서도 스마트폰 보급이 크게 늘고 있다는데요. 최근 북한 텔레비전에 폴더블 스마트폰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민 통제는 더욱 심해졌다고 합니다. 김세로 기자입니다. 북한 방송에 등장한 폴더블폰입니다. 전자매체들의 사용은 될수록이면 1인 사용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휴대전화 전면부에 두 개의 카메라, 동그란 모양의 작은 액정이 달려 있습니다. 힌지와 뒷면엔 청송이라는 글자가 보입니다. 작년에 처음 포착된 휴대전화 기종입니다. 이에 앞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현송월도 폴더블폰을 쓰는 정황이 관측되곤 했습니다. 북한엔 서너 개 휴대폰 제조사가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 중국 등에서 부품을 들여와 조립, 생산한 걸로 추정됩니다. 그 하드웨어 자체도 변화를 시켜서 현지화하는 방식을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의 휴대전화 보급 대수는 약 600만 대, 주민 4분의 1이 보유하고 있는 걸로 파악됩니다. 북한 이탈 주민 조사에선 TV보다 스마트 기기를 더 많이 봤다는 응답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늘자 북한 당국은 통제 수위도 높이고 있습니다. 전화 요금 충전과 소액 결제 수단으로 이용되던 북한판 모바일 머니, 전화돈의 기능을 제안했습니다. 2020년부터는 외부 영상을 보거나 유포했을 때 처벌하는 법령도 차례로 제정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수시로 검열하고 남한 노래와 영화를 유포했다는 이유로 주민을 공개 처형했다는 탈북민의 증언도 보고됐습니다.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